내가 대답 Let's go I need to know Don't want to stay 다이자 two I'm up and I'm up I'm up and I'm up I'm up and I love To make it I need to know Don't want to stay I got it Just show us Let's go Let's go 구정의자 구정의자 구정만들게 그냥 개월이 살려준다면 안 되잖아 질문했다 뚜두 와우! 두둑 와우! 두둑 와우! 진짜 깜짝이야 야, 그냥 이렇게 할걸 A.G 최종 게임이에요! 와우, 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 게임 못한다고 몰리셨죠? 자, 이제 저... 네 네 번째 테스트는 손발 척척 금발 손발 척척 손발 척 네 뭐지? 와, 진짜 어렵구나 이거 어려울 거 같아 일단 연습 게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 존방함에 한 명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할 거 같아 이 사람이 그 단어를 유도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사랑해 액자 자 어... 하나, 둘, 셋 자수 있어? 어 서장 장 하나, 둘, 셋 장부 부 부장 다시 수빈이 형 하면 돼 어, 무사로 끝내야 돼 네 장보고 서... 서부 보고 고자 사랑해 사랑해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어려워 쉽다, 쉽다 너가 중요하네 네 이렇게 앞에 두 명이 중요해 네 자, 준비 시작 끝말잇기, 끝말잇기 뭐? 아 사랑해 두두 폐달 두두 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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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뭐라고요? 달수 달수가 뭐예요? 달소요? 네 있어, 있어, 무한 국어 사전에 없는 게 없어 자, 무슨 뜻이죠? 오, 오마이갓 이거 이거까지야? 아, 근데 뜬 말하는 거 없었잖아요 내가 다 말하는데 맞아요, 이거 없었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다시 하죠 맞아요, 억울해 무하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달력, 달력 달력, 달력 할까요? 네 끝까지 가야 돼요 시작 끝말잇기, 끝말잇기 암마라 네? 암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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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데? 암마라 강아지 뚜두 뚜두 지단 뚜두 단장 뚜두 장소 뚜두 소름 뚜두 기룡 기룸? 기룸 은 은색 뚜두 색칠 뚜두 장난해요? 아, 근데 야 근데 야 시랏? 시랏? 시랏이 있어? 근데 야, 솔직히 야 나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 네 지문 뚜두 문지기 뚜두 기룡 기룸? 기룸 음 음색 뚜두 압으로 끝난 단어가 있어? 그러게요 있긴 해요? 오지랍 오지랍 있긴 하다, 오지랍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에이, 이건 어려웠으니까 야, 우리 멤버 체인지 하자 저는 모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모아가 안 나올 수가 있죠?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앞, 코앞, 밑앞, 아빠, 주막, 노앞, 드라 네, 실패로 하죠, 죄송합니다 아, 생각보다 많았네 아, 생각보다 많았네 눈앞, 코앞 이런 거 다 되네 아, 그런 느낌은 실패 자, 이제 게임으로 다 이해하셨죠? 아, 네, 그럼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게임 실패다 실패다 총 4번 도전 남았고요 네 3번만 성공하면 돼 아, 네, 3번만 성공하면 돼 1, 2, 2, 3 끝말잇기, 끝말잇기 됐죠? 모아 모아 사랑해 두두 해군 두두 군사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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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두두 두두 물 물 반개 두두 개나무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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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두두 이두두 리모컨 두두 콘인가, 콘인가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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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 어 콘스프 두두 잠시만요 개나무 개나무 네? 개나리요 잘못 들으신 건데 그러면 무지개부터 킬라 여기서 다시 할게요 네 아니, 야, 무지개라니요 범경은 범경은 개나리예요, 개나리, 개나리 잘못 들으신 겁니다 아, 제가 발음이 새서 무라고 들려놨어요 분명히 개나리라고 했는데 아, 안타깝네요 범경 씨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얘가 잘못 말했죠 이제 세 번의 개가 있고요, 세 번 다 맞추세요 네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개나무라고 얘기하고 순간 진짜 있는 나무인 줄 알았어 준비, 시작 끝말이 있게, 끝말이 있게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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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두두 어, 자수 있어 두두 아, 서술 두두 술법 두두 법학 두두 두두 학문 두두 문학 두두 학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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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님 두두 아니, 실장, 실장, 맞아요, 형, 장님 실장 님이라고 한거에요 실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실장까지 실장 그냥 님 해야, 이으로 바꿔주셔도 되잖아 실장님 두두 응 걱정 두두 정부 두두 부정 두두 정리 두두 이 도일 때 괜찮아요 강원아 두두 네 1 2 2 4주 2 2 2 2 2 2 2 나이스 네 좋아 좋아 6개장 2 2 2 2 2 2 2 2 사장 장소 소장 장님 임걱정 정육점 정육점 두두 점잔 두두 점 보 두두 보름 두두 두두 향기 두두 기차 두두 차도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 도화지 두두 하나 두두 지사 두두 사유 두두 육개상 육개상 연준이 형 굿자 연준이 형 잘한다 연준이 형 머리 풀 파워로 돌리고 느껴져요 연준이 형 동공이 커지면서 두뇌가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말이야 사유 교육 도류까지 연준이 형 머리 돌아서 그냥 들려요 막 잘한다 에이스네 연준이 형을 계속 중앙에 앉히도록 하죠 에이스네 마지막 한 문제 성공하시면 성공입니다 설마 마지막이라고 어려운 거 내시진 않겠죠 쉬운 분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국민적 허가 인기 역 세발 뭐라고요? 역 뭐라고요? 역 역으로 끝났는데 역 역 역이에요? 역 세발 일단 보여드릴게요 역으로 끝나는 거 되게 쉬워요 기력 도력 장력 다 있어요 네? 네? 혜진영이 나와야 돼 혜진영이 나와야 돼 야 너도 중요하다 그러면 혜진영 더 폐지영 범기쇼부터 카메라 두두둑 라식 두 두둑 식성 두둑 사발 두둑 발냄새 두둑 세발 두둑 하나 둘 발 발가락 발 발가락 악기 두둑 기합 두둑 해가 로 끝나는 거 해로 끝나는 거 합으로 해로 끝나는 거 헤르코서? 합, 합계 없으, 헤르코서 개 괜찮아 개 투두 투두 개 많아요 개랑 계란 투두 어떻게 할래? 어차피 얘예요, 얘 아니에요 아, 한 번 더 남았어요? 네, 한 번 더 남아요 얘가 맞춘 거 아니에요? 네, 맞다가 이런 혼자 엄청 길게 하고 있었어 혼자 엄청 길게 하고 있었어 계란, 계란 투두, 안 개, 투두 투두 개집 투두 투두 집돌이 투두 투두 잠시만요 근데 집돌이는 그냥 한 번 말이고 집 사 아니, 집사 집사 맞지 투두 사해 투두 해질녀 투두 역세 발표 위기가 많았지만 결국엔 성공해버렸나 제가 조금 쉬었다, 이렇게 귀여워 와우 와, 엔진이는 잘한다 자, 이번 테스트는 계속해서 성공 진짜 너무 힘들어 와 여러분들이 우린 점점 단단해지는 거 같지 않나요? 그럼요 맞아요 너무, 너무 좋아지는 거 같아요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 게 느껴지네요 이미 비브라늄인걸요? 화면 할수록 진짜 좋아지는 거 같아 그럼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투두 다섯 번째 테스트는 우와, 뭘까? 너무 기대된 60초 릴레이 그게 뭐예요? 릴레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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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플루아프 저기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던져서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으면 쭉 이렇게 들어가서 팍 나오는 거예요 돌고래처럼 사자예요? 이거 던질 사람이 잘해야겠네, 이거는 이건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팀은? 누가 하실지 여러분이 정해주는 건가요? 아, 젤리는 벙경한테 젤리 먹고 싶은 사람 저요 오케이 벙경 젤리 잘게 벙경하고 코끼리코 잘 떠나 일단 얘는 코끼리코 들면 쓰러지거든 얘는 빼야돼 너도 빼야돼요 저는 코는 잘 돌아요 그래, 잘 돌아요 얘 잘해요 그럼 둘이 할래? 이렇게 두 명 할래 그래 그럼 둘이 커플 포즈하고 이렇게 둘이 흘러와프로? 오케이, 오케이 대신에 우리 둘 다 못 던지잖아 누가 던질래? 그게 더 문제 그게 문제 그게 문제 그게 문제 와, 그게 문제네 그럼 네가 던져, 내가 이렇게 아, 내가 키가 크니까 내가 던질까? 나 키가 크잖아 그러네 아니면 이렇게 둘이 흘러와프로 할래? 그럴까요? 저랑 얘랑이요? 그럴까요? 그럼 너 그럼 떨어지지 마, 그냥 가만에만 서 있어 가만에만 서 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잘 던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던질게요 근데 왜 키가 큰데? 괜찮아요 너 나한테 괜찮으면 이렇게 던져줄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얼마나 쪼꼬맹이로 오고 있는 거야 오케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서 그냥 이렇게 띄우고 들어가는 사람만 잘하면 돼서 맞아, 그렇긴 해 형 그냥 이렇게만 던져줘요 제가 뭐 알아서 이렇게 피할게 그래 그럼 저랑 얘가 훈락할게요 오케이 게임은 총 3번이고요 네 1번 중 2번은 성공하신 이 미션은 성공한 거야 아, 뭐야? 이게 문제가 60초 안에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너랑 나면 빨리 돌잖아 오케이, 할 수 있어 어? 근데 내가 하면 젤리에서 약간 막힐 것 같아 젤리가 어려워 젤리에서 한 30초 먹을 것 같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범규 씨가 30초 쓰셨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젤리가 어려워요 맞아, 어려울 것 같아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젤리 잘 선택했다 시작 오, 잘 선택했다 제발 오, 오, 다 왔어 어 어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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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걸로 해, 그걸로 해 이걸로 해? 어 그게 더 쉽지 않아? 이게 더 쉽지 손 내리세요 어, 어 이제 형 내밀고 떨고요 그냥 그 interrupt 70 έχstaw 1 1 Sugar 에די 수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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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확인 두 손 수술 Motive 스마일 지영이 승리 승리 수술 예ling 작은 게 낫다 작은 게 나을 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먹지 말고 뱉어놓을까? 뭐야? 야, 이리 역지를 봐 뭐야? 아니, 왜 난이도가 역지를 봐 이미 진 거 같던데? 야, 우리 둘 준비해 넷, 다섯 굿잠 하나 일, 이, 삼, 아 몇 초에 있는 시간? 5호 6 듣고 있으면, 이게 포일만 하면 돼 포일로에 걸고 혀를 쭉 내밀어 봐요, 앞으로 혀를 잡고 돌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도는 것도 이렇게 빨리 돌아 나이스 어 여, 여, 여기까지 You can do it, I can do it 아니 그걸 세로로 해 봐 가로로 잘, 외로로 해봐 첫 번째 실패인가요? 어, 한번 해 봐 첫 번째 돌고 첫 번째 도전 실패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2만 원 좀 되는 거잖아 자, 띠리 손에 잡으실게요 준비 네, 하나, 둘, 셋, 도전 이건 이겼다 이건 이겼다 이건 이겼다 나이스 아니, 장난이 누워, 누워 이건 좀... 아, 마이크 하나, 둘, 셋 와, 이거... 아, 너무 아파 마이크가 너무 아파요 이번엔 잘못 걸렸다 세븐, 넷 1 발표했었는데, 1 야, 형들, 올라가 아예, 확 올라가 잠깐만, 1씩, 세븐, 넷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해줬던 건데 야, 미안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세븐, 넷 1 2 3 4 5 하나 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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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던져, 던져, 던져 하나, 둘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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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아니, 그거 어디 있던 거 해? 저건 어디 있던 거 하지? 어홉 이건 됐다, 이건 확실하다 와아홉 와아홉 진짜 아홉 으아홉 아홉 와, 자란다, 자란다, 자란다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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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성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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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한 번 더 있어? 어, 세 번 중에 두 번 성공하는 거야 아아 야, 괜찮아 근데 너 잘하는데? 하나 더 까주세요 형 자, 끝났죠? 네, 마지막이네요 꼭 이번엔 성공하죠 준비 시작 어, 다 먹을래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안 죽어, 안 죽어 삼촌의 법칙 우와아 자세가 혹시 아, 야, 이거 이것 좀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오, 아아 야, 이거 엄청 통하다, 허리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와아 돌아라, 돌아라, 바로 돌아 으허허헉 어, 뭐야, 이거 어 어 고 너무 다 돌았어 하나, 둘, 셋 야,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야 야, 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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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리 한 번 더, 수빈은 저기해 하나, 하나 한 번, 두 시간 아잉 몇 초예요? 네 지났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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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자, 하나, 둘, 셋 월폰이에요, 월폰 아, 수빈 어쩔 수 없다, 이건 오케이, 인정하자, 깔끔하게 우린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맞아, 모두 최선을 다했어 굿게임 또 커플 포즈가 뭐가 있었나요? 어, 그거 궁금하네요 와, 이것도 있었어요 정말 쉽다 이거, 네, 저게 어떻게 지어요? 네 이거 성공하면 미션 성공 어, 야, 저게 어떻게 되는 거? 바로요? 태연이 가봐, 태연이 저거 성공할 수... 아니면 수빈이 형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저를 들어다가 연준이 형한테 갖다 주세요 근데 이거 일반인 커플들도 많이 하는 거 가네? 다리 한 번 떼봐봐 나아잉 어, 웅, 웅 웅, 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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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우이야 하하하하 아니, 저... 저 커플들도 저렇게 찍어요? 친구한테 부탁돼서 그주한테 부탁드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근데 힘 진짜 좋다 1, 2, 3, 4, 5 하하하하 연준이 화내려고 연준이 화내려고 연준이 에이스네 나 뭐가 그러나? 60초 딜레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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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알잖아 어린 패기야, 어린 패기 자, 여기 팔에다가 딱 물어보려나 봐요 내가 옮겨줄까, 아니면? 오케이, 옮기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들기만 하면 돼 뭐야, 돌이야? 야, 이거 태연아, 그대로 뒷그루기 하면 돼 아니, 이거 아이콜 아니하면 될 거 같아 사각판 아니에요, 진동하네 야, 사각판 아니에요? 팔 켜 아직 도전 안 한 거지? 안 되네, 안 되네 왜 팔 켜? 가만히 있네, 진동만 해 연준이 대단한 거였네 어우, 힘들어 10초 딜레이 아, 땀나 아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아 아, 힘 진짜 좋다 그럼, 넘어가실까요? 투두 신기하군 네 자, 여러분, 이거 뭐 다 뭔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와 네 아셨죠? 네 자 그럼요, 여러분 힘이 되셨으면 바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살짝 뒤에서 찍읍시다 입금 좀 해주세요 우와 뭐야, 이거 빨리 사야, 빨리 사야 있잖아 형이, 형이, 너 볼 거야 나, 나 턴 나야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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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절망 뭐라고요? 절망 절반이요? 절망 아 연준이 해말긴데? 망했어 아, 그럼 한 잔 뒤로 붙여야지 우리 다 날 줄게 조금만, 조금만 버텨주세요 파티 파티 아, 나 했어 나 봐봐, 나 봐봐 턴 폭주 턴 폭주 턴 턴 턴 턴 나 깜짝 놀라서 감은 거야, 이거 나 깜짝 놀라서 뜬 거야 턴 턴 폭주는 뭐 어떻게 해야 돼? 턴 턴 턴 턴 턴 재채기 턴 턴 턴 나 안 넣어 아, 안 넣어, 맛있어 너무 빠르다 너무 많아 듣자마자 해도 듣자마자 해도 좀 느리게 나오는데? 다시 찍게 하자, 다시 찍게 안 돼요, 이거 망해, 안 돼요 이거 꼭 뽑아야 돼요? 꼭 뽑아야 돼, 망했어 아, 딱 쓸 수 없는데? 그, 쓸 수 없을 거 같아 괜찮아 휴닝카이가 너무 웃긴데? 야, 이거 어렵다 이러면 실패예요? 네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우리 핑크 말고 화이트 하자 화이트가 예뻐 정신이 안 돼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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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했어 핑크를 헷갈려, 화이트를 어떤 거를 해야 하지? 화이트가 나을 거 같은데? 화이트 하자 휴닝카이 아, 진짜 다들 잔머리 자, 돈 좀 넣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가기 쫙 붙어 우리 조금만 더 일찍 불러주시면 안 돼요? 오, 야, 된다, 된다 휴닝카이, 휴닝카이 됐어, 됐어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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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이거 됐다, 나이스 놀라 오, 오, 다 했어 다 했어 야, 이거 어쩌다 쓸 수 없는 표정인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리얼하다 이기만 하면 돼 부크 야, 야, 좋아, 좋아, 좋아 내가 다 잘한다 좋아, 좋아 하나만 더 손동하면 되겠다 머스 야, 망했어 어, 괜찮은데? 머스는 약간 머스는 약간 머스케 보였어 야, 재밌다, 이거 잘한 거 같은데? 재밌다, 나 재밌다, 나 진짜 잘했다 완벽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같은데 성공 마지막에 머스였는데? 맞아요, 머스 맞아요, 머스 머스 머스케 되는 표정이죠 전혀 머스케 되는 표정이 아닌 거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썰렁한 농담을 썼어요 자, 사슴의 눈이 좋으면 굿 아이디어 근데 안 웃어 아, 아, 막내 저 진짜 머스케이네 머스케 하면서 서로 웃는 거네 야, 걔 뒤로 와 맞지 않아, 이 정도면 다시 저 좀 머스케 하지 않아요? 회장님? 처음 봐주세요, 저 좀 머스케 하고 머스케 하네요 괜찮아 그래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머스케 하네요 화이트로 할까요? 자, 저희 제작진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다음 게임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네 입금해주세요 띵 어, 그냥 우와 야, 여러분, 잘잠, 잘잠, 잘잠 저거, 저기, 다운이 지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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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화장 야 맛있어? 아니 주화장은 뭐야? 주화장은 이거 이거 주화장 맞아요 주화장은 어떻게 되나 감동 피곤 꽃밭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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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너무너무 좋아 야 케이크의 절반을 눈 감았는데 아 이거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야 이걸 이렇게 원없이 찍어보니 세상 심각한 표정이야 괜찮죠? 지화자 표정은 안 되는데 지화자요? 지화자 표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지화자 표정 이렇게 찍고 저희 그 다시 이 판단은 저기서 해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블랙 블랙 타만 해볼까? 지화자 표정 진짜 건너주세요 입금해주세요 자 지금 현재까지 첫 번째 건 실패 두 번째 건 판독 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첫 번째 건 권주세요 와아아 야야야야 오케이 다 나와요? 네 오케이 꽃밭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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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리지 않게 좀 더 우리가 내려올게 턱만 볼 수 있게 퇴근 퇴근 망했어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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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리는 파티인데 정숙하고 이렇게 아파요 당연히 그래 연습해야지 무슨 파티야 우리한테 연습 파티 밖에 없어 짠내 짠내 네 표정이 제대로긴 해 네 표정이 제대로긴 해 진짜 짠내 남네 퇴근 퇴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짠 시간 더 오래 하겠네 와 이거 절제? 절제 형 여기 있어 한 번 볼 수 있나요? 떨나 감사합니다 나도, 나도 봐봐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네 바로 다음 게임 갈까요? 어 총 세 번 하셨고요 네 두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네 한 번 성공하면 성공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바로 너 야옹 입금해 주세요 입금해 주세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로와, 일로와요, 들어와 잠깐만 저 여기만 공간도 좀 내려, 머리 좀 내려, 오케이 감동 잘난 척 박짱 대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자, 뭐야 이런 그룹이에요? 망했어, 이거 절대 망했어 근데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자, 이번 건 성공 오! 와, 신기해 잠깐만, 이거 성공했다면 이건 방송에 나간다는 건데 진짜요? 적당히 스티커 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와 바로 될까요? 입금해 주세요 오, 됐다 됐습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바꾸려, 얘들아? 조금만 보자, 조금만 보자 나 허벅지 자리에 박혀 형이 형 이거 바지, 바지로 잡아줘 꽃받침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다들 눈을 왜 감아? 원래 눈 감는 게 정석이에요 부터, 부터 부터 목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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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목표정이다, 이거는 나 어떡하지? 아, 목표정, 나 목표점이라는 줄 알았어 나도 목표점인 줄 알았어 그래도 목표정이었어 아, 이렇게 위에, 위에 위에 겨울 형, 추워, 추워, 추워 좋아, 좋아, 좋아 지금 겨울 감상에 젖어있는 거지? 형, 형이 잡아줄게 오, 오, 나 이거 컷 오, 아 오, 아 오, 아 오, 아 오, 아 아, 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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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야, 이거 이거 합격이다 오케이,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내가 하면 이거 합격이야 이거 괜찮았어 어, 근데 이거 잘 지웠어요, 저희 1, 2, 1, 2, 1 오케이 핀, 이거 합격이에요, 진짜 두 번째 목표점 아닌가요? 두 번째 목표점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수빈이가 원래 인상이 밝아서 목표전도 밝아 보여요 저 평소에도 이러고 다녀요 저, 저 예전에 혼날 때 너 왜 웃고 있냐, 이마를 진짜 막 이렇게 나도, 나도 이렇게 맞아요 세 번째 사진도 성공으로 와 그래서 이번 미션 역시 광고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가 기왕 기계를 빌려왔으니까 마지막 미션이었으니까 여러분들끼리 진짜 멋있게, 그래, 맞아 예쁜 걸로 인생 내게 인생하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좀만 뒤로 밀어도 되나요, 형? 네, 좀 미루고 알겠습니다 그럼 여섯 장 하자 됐어 오케이 그래, 멀쩡한 것도 있어야지 맞습니다 최초로 월킥 월킥 물론 이것 감독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월킥 월킥 기과기가 좀 그런 게 다 그냥 성공하게 시켜주셨어 사실 우리가 늘긴 됐어 전에는 성공시켜주시는데도 우리가 실패했잖아 맞아 맞아요 근데 입에 떠먹어주셨는데 우리가 뱉었잖아 이제 씹을잖아 많이 늘었네 이제 씹고 삼킬진 않은 거지 그래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역시 우정 그렇죠, 끈끈하네요 음 월킥에 대해 끈끈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번 더 느꼈어요 역시 우리 멤버들 서로 뭔가 연결돼 있다 확신 그만큼 끈끈하다, 우정이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을 느끼는 네, 그런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인생 내 컷도 찍고 아, 저는 아직도 너무 수빈이 형이 훌리오프를 통과하는 게 머리에서 아는 거 같아요 귀엽더라고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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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것 봐 좋아하는 것 봐 좋아하는 것 봐 오늘 표정 중에 제일 많이 봐 제일 많이 봐 안 돼 괜찮은 거 맞아요, 이거? 멀쩡해, 멀쩡해 하나씩 보여드리자 아, 네 우와 야, 나 좋아 보기다 색깔 봐 이거는 김치인가? 이거는 김치인가? 딱 좋아 야, 하나씩 들어봐 아, 하나 더 좋아 보이네 색깔 봐 색깔 봐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우정 게임을 통해서 저희 우정도 확인하고 이렇게 또 성공을 해서 고기다 고기, 고기 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사진 좀 찍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추드 때는 더 재미있는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안 해? 어떻게 할까? 난 수빈이 형이 뭐 해줬지 알았어 그러면 멋있게 멘트해봐요 멋있게 멘트해봐요 굿바이, 아비오스 지금까지 소모로버의 트위드였습니다 트위드! 안녕하십니까